한국의 봄 캐나다에 봄도 좋은데 서쪽 지방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스티어? 그래요 4월에 비가 오면 5월에는 꽃이 핀다 그런 말이 있긴 있죠 봄 날씨가 한국에 특히 좋고 그러나 여름은 별로고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대요 자기가 살던 고향하고 날씨가 제일 비슷한 거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애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플로리다 남쪽 같은 데 가면요 베트남이나 이런 더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한국 사람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워싱턴 같은 데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이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 서쪽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더운 날씨는 없으니까 플로리다 같은 날씨는 못 참는 거지 참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참 대단한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도 웃고 자기 고향 따라가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요 남녀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누는 대화인데요 대화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당신 그 영화 잘 봤습니까? 즐겼어요 그 영화? 재미있었어요? Did you enjoy the movie? 아휴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트래쉬는 원래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나 다름없어요 대국의 영화야? 뭐라고 다시? No, I think it was trash No, I think it was trash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만해 무슨 말인지 알만해 I know what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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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그 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I know what you mean 돈만 낭비했다니까요 What a waste of money What a waste of money 이런 돈 낭비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이죠 자, 그 영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라는 말 오늘 첫 번째 표현이죠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아이고, 돈만 낭비했어? 돈만 What a waste of money What a waste of money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watched the Korean movie? Sure, lots of Korean movies 아, 그래요? Yeah Do you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I'd say about 40 or 50% 한 40% 50% 정도 When Korean girls start screaming, I don't 아, 한국 여자가 이제 거기서 막 소리 질리기 시작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I don't understand, yeah, sorry 아니, 그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So of operas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다 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는 다 울고 짜고 그러냐고 그래요 Yes, that I don't understand 네, 뭔지는 모르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은 여자들이 대부분 나와가지고 운다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전 전화드리는 겁니다 자, useful expressions입니다 본 영화가 마음에 듭니까? 하는 말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장면마다 모두 그 영화는 아주 근사했습니다 All in all, the movie was quite good 이 영화는 너무 질질 끄는군요 This movie drags on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This movie scared me so much 많이 겁이 났다 그런 얘기죠 무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거리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로맨틱 영화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romantic movies?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 Who is your favorite movie star? 누가 영화 임파서블을 주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주말에 무슨 영화가 상영되지요? What movies are playing this weekend? 자, 대화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Did you enjoy the movie? No, I think it was trash I know what you mean What a waste of money 자, 오늘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그 영화를 잘 봤습니까?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Check it out Michael Did you enjoy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Do man nangď handti nika. 영호 루. What a waste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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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디 What a waste of money What a waste of money 오늘 여기까지입니다